내장 못 먹겠어요 너무 맛있을 거 같아 내장 쪽으로 냄새가 더 많이 날 거거든 냄새 맡지 마 안녕하십니까 일거TV의 끼똥 태철이에요 저희가 저번 편에서 노량진에서 대게 대게가 키로에 3만원짜리 900g이니까 27,000원 그리고 크레이피쉬 크레이피쉬가 죽은 거 지금 상태 안전거 있죠 근데 5,000원 5,000마리 살아있지 않은 거 한 번 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어 그 사이에 그렇네요 약간 콤콤한 냄새가 나는 거 같기도 하거든 원래 이런 냄새 나는 건가 얘 살아있었는데 그럼 그새 죽었냐 이거 냄새 전혀 안 나고 음 이 5,000원짜리는 살짝 냄새가 나 근데 이게 크레이피쉬 냄새지 그러니까 크레이피쉬 냄새인지 모르겠어 별일 수도 있긴 어이, 갑자기 움직였어 이거 뭔지 알아? 짠물 빼는 거 이게 개의 피래 음 살아있었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걸 빼야 짠게도 없고 맛있다 그러더라고 못 먹을 정도의 암모니아 향은 아니고 무슨 킹크레벨에서 나는 그런 향이 나긴 하는데 좀 보죠 근데 불안한 게 얘가 여기 들어가려나?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 어떡하죠? 다리 자를까? 이거를 지금 대게가 너무 커서 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리를 잘라서 찌면 안 좋다고 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다리 잘라서 쓸 수밖에 없겠어 다리를 잘라서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레이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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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냄새 맡아봤거든요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야 살아있는 애도 이 냄새가 날지 모르겠어 약간 꼼꼼한 냄새가 나 근데 암모니아 냄새는 아니고 먹어봐야 알겠어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 청주를 좀 넣고 잡내를 좀 제거해줄 수 있게끔 크레이피쉬 근데 이거 대체랑 그냥 이러고 있을까? 네 이걸 덮어버릴까요? 이거? 응 이렇게? 들어가 이거 찌는 거 맞아? 다 뜨고 있어 잘라야 돼 이건 찌는 거지 삶는 거지 모르겠다 됐어요 됐어? 됐어 혜채 봐봐 형 버터향이 나지 않아요? 버터향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 얘 보통 15분? 15분에서 20분 사이 찌고 불 끄고 한 4분 5분 뚬을 드리더라고 끄고 뚬을 드리겠습니다 뚜껑 열면 안 돼 살 튀어나온 거 봐 5000원짜리 크레이피쉬 5분 동안 뭐 하냐? 대철아 네 곧 우리 1초님 구독자분들이 곧 1만인데 어떻게 생각해? 너무 감사하죠 1만에는 우리 줄돔 잡아야지 줄돔 형 우리가 지금 먹은 회 중에 제일 비싼 회가 뭐였죠? 강담돔이랑 북바리 근데 나는 임팩트가 강담돔 저도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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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강담돔 회 먹었을 때 미원 확 먹은 느낌 감칠맛 그때 깜짝 놀랐고 근데 강담돔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높은 게 줄돔이래 오 그래서 우리가 1만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1만 됐으면 좋겠다 한 700분 정도 남으셨는데 왜 오 깜짝이야 미안하다 약간 형 그 냄새 난다 하나사키 하나사키? 약간 향 난다 이거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이거는 그래도 살아있던 아주 좋은 거잖아 그치? 어차피 다리 잘랐으니까 수율부터 한번 수율은 한 80% 정도? 85? 90? 사악 해 얘를 똑딱 하고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를 짜셨죠? 이거는 벌이란 뜻입니다 아 또 두번째 방법이 있잖아 두번째 마디를 자르신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쑥 밀면은 이렇게 넣어요 너무 맛있다 어디서 맛있지? 아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간 부분 있죠 여기를 가위로 한번 자르면 안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똑딱 아 이렇게 나오는거로 요롱 간 다음에 여기 만한경도 좀 보고 내장 보여드릴게요 최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녹참 보세요 와 이거 미쳤다 먹어보자 이거 다 먹었어. 짜증나. 순삭이다. 순삭. 내가 대게가 싫은 이유가 이거야. 순삭. 꽃게가 더 싫은 이유는 뭔지 알아? 순삭에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껍데기 너무 많아. 꽃게도 진짜 맛있잖아요. 대게도 맛있고. 근데 대게는 그나마 좀 나는데 꽃게는 너무 순삭이야. 대게도 순삭. 내장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하얀 거 있잖아. 내장수 이거 뭔지 알아? 탈피. 헛데기. 아냐. 이거 대게 피야. 아까 우리 찔렀을 때 막 뱉었잖아. 개를 익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대게의 피래. 이 하얀 게 익혔을 때. 자, 이제 대망의 크레인피쉬가 남았다. 여러분, 대망의 크레인피쉬입니다. 이게 아까 노량진에서 5,000원에 가져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거는 5,000원이면 거저다. 라면에 넣어 먹어도 나쁘지 않다. 어떻게 먹어든 거저다라는 생각으로 집었습니다. 근데 세척할 때부터 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콤콤한 냄새는 살짝 얘가 갈랑말랑하는 거거든요, 냄새가. 그 내장이. 예전에 우리 하나사끼 선호 먹을 때 그 냄새가 살짝 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 크레인피쉬가 살아있으면 엄청 맛있었을 텐데. 지금 약간 상태 안 좋은 거를 5,000원에 사와서 먹는데 지금 크레인피쉬 첫 기억이 안 좋을까 봐 좀 걱정도 되네.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먹을게요.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도전. 일단은 크레인피쉬 살을 양쪽을 자르는 거야. 랍사랑 손질 방법은 똑같네. 그리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살이 나옵니다. 5,000원짜리입니다. 살이 뚝뚝 떨어지네. 이게 확실히 선하다 보니까 살이 떨어져요. 한번 숟가락에. 나요? 향이 좀 나는데? 아예. 이렇게 조금씩 먹어볼까요? 이거 잡아. 살짝 나지? 먹어보겠습니다. 5,000원짜리. 근데 입에 들어가니까 그게 나쁘진 않은데? 너 나쁜데 얼굴이 지금? 약간 하나사끼 그 향이 좀 나요. 아 근데 팔크레인피쉬가 원래 이런 향은 안 나겠지 아마? 핑크랩도 약간 선어 있잖아요. 선어. 안 좋은 선어. 근데 식감은 뭔가 쫄깃쫄깃하다기보다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 왜 말이 없어. 식감이 닭가슴살 먹는 느낌 아니에요? 응. 약간 수비드 닭가슴살. 그냥 닭가슴살 말고 수비드 닭가슴살 있죠. 촉촉한 닭가슴살. 약간 그런 느낌에 생각보다 쫄깃하거나 뭔가 육즙이 펑펑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 하나사끼랑 어때? 하나사끼랑 비교했을 때? 하나사끼보단 나아요. 하나사끼보단 나아요. 하나사끼보단 낫다는 거지. 나중에 하나사끼를 활어도 한번 먹어봐야 되고, 얘도 활어를 한번 먹어보자고. 지금 혈액피쉬의 첫 기억이 좋지가 않아.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향이 좀 나요. 이 내장은 못 먹겠어, 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보여드리자고. 내장도 좋지 않아요, 보니까. 내장이 좋은 내장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내장 쪽으로 냄새가 더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 몸 간질간질하고 위험해. 냄새 받지 마. 우와. 우리 내장을 별로예요. 우와. 왜 그래? 일단 저희의 첫 크레이비쉬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5,000원짜리라고 하지 마세요. 싼 건 이유가 있어요. 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5,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이거를 저희처럼 쪄서 뭔가 맛있게 먹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제 생각에는 약간 살 쪽 있죠? 살 쪽을 라면이나 이런 용도로 먹었을 때 5,000원이면 충분히 값지거든. 그러니까 선어로 생각하셔야 돼요. 5,000원이라고 이거를 왜 팔았네 이게 아니고, 이게 원래 키로에 7만원, 6만원씩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5,000원이면 라면 용은 괜찮습니다, 라면 용. 아까 나는 살은 좀 괜찮긴 하거든. 저희 대게도 오늘 잘 먹었고요. 뭐 크레이비쉬 5,000원짜리지만, 저희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다음에는 8월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7,000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네. 나쁜 식기. 대철아 이거 점심에 먹어. 형 이거 냄새가. 이것 밖에 불길길hin니까. 흠 자기야. 넂요? 아 engagements. 첫 실시. 그래 너무 무지捕 monarchoun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